입도 줘, 입도 줘. 입도 줘. 입도 줘.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우리 마을 찍는 건 상코지라는 줄입니다. 상코지. 상코지 쪽으로 올라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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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과야, 이 수과. 이 수과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TV프로그램 먹고 와. 이거요, 쌈비. 쌈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보긴 누가 가 봐, 아기엔. 온냐, 너네. 잘 모르겠어, 온냐. 난 하나도 마음이 옳지마. 아, 무시아, 나 도시. 아, 무시아, 무시아. 난 이사리기 시켜줘 오다. 아버지 말을 걸으면 들어야지. 영순아, 밥 먹고 먹어보라. 영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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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을에 자생해기 시작했으니? 이거에 우리 마을에서 바당 조류로 떠내려와서 자생했다는 하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마을 어르신이나 하라방들이 이제 걷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동 하라방이란 옛날에 살았던 분이 있든 없더라구요. 당동 하라방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한 300살 이상을 됐다는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거 떠내려와서 그때부터 잘한 것 같다. 한 3, 400년은 좋게 된 것 함수다. 3, 400년 정도? 추정이 좀 하시죠? 추정이. 보통은 이런 것들 보면 새들이 어디서 열매 먹은 왕 변을 보고 그게 뭐 이렇게 자라고 보통 그런 데인데 바닥물로 떠내려와서 이게 또 살았죠. 복 먹지도 않아. 복 먹으면 죽을 건데. 제가 알게는 생명이 얼마나 즐기냐면 이거 물에 끓는 영혼의 대께도 살아납니다. 물에 끓는 영혼을 가행이나 해도 시가 다시 새싹이 살아납니다. 거기에 대께부라도 그 정도는 어마어마하니까 이것도 지금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돌로 와줄 거야. 음, 맞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돌로 치서 넓작한 게 줄기거든요. 줄기 오다 줄기. 줄기 하나만 탁 내버려도 저절로 그냥 죽질 안 해. 제가 궁금한 게 이 선인장 자체는 어디서 온 것과? 이게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 같은 종을 찾다 보니까 멕시코 쪽에서 이 종이. 아이고. 자세 모르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바장 조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떠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조류로 조가도 한 몇 달은 걸렸을 건데. 몇 달, 몇 년 걸렸리라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개민, 그 정도면 바닥물에 이미 절여정 다 죽어볼 거다 알면. 당연한. 또 살아. 그 정도로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라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이거를 건강식품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농업으로 해가지고 또 재배도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 합니다. 아, 전부다? 네, 일반 야채나 그런 농사는 안 지어도 손바닥 선인장이라는 이 식물은 다 재배예요, 이 맛이. 제가 근데 얼핏 듣기로도 원령이 개도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물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 소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초창기인데 이제 열매가 이제 고가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던 지역사람이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 쏟아기예요. 아. 예, 그냥 그때는 지금의 한 10배 이상 가격이 나갔으니까. 10배 이상이네. 예, 예, 예. 그래서 뭐 할머니가 하루 밭에 가서 따면 막 파버려, 200만 원씩 따버리고. 그래서 이제 소문에 주인 마을 이제 사람들이 원령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만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주위에서. 나도. 그만큼 원령에 돈이 많다고 이제 원령 개도 수표만 물어 댕기인데. 아, 수표를? 돈 만 원짜리가 아니고 수표를 물어 댕기다. 그래도 지나가다 물어 댕기는 돈 물어 댕기를 보면 수표만 물어 댕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판로가 좋고 고가, 저 제품 값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동네 지역 전 이제 농가에서 다 밭에다가 다른 농담물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무조건 선인장만 하면 된다. 경영에는 다 선인장 재배를 한 거죠. 지금 그게 언제까지 그만큼 호황을 이룰 수가? 그게 지금 한 15년 전? 15년 전. 15년 전. 지금은요 꿈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키로에 3천 원 정도 해서. 많이 내려간다. 처음에 올라왔때는 그 장소가 있을 거니까 입도조, 입도조. 입도조가 여기다. 아, 여기. 여기가 우리 마을 지명으로 산코지라는 거죠. 산코지. 산코지 쪽으로 올라왔다. 여기 산코지 옆으로 이제 딱 올라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다. 아, 할아벙다 났지. 그러니까, 아니, 할아벙지. 이 주위가 또 하긴하다. 형 본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학교 교수님이 여기에 나는 어떤 풀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기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이거 연극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그냥 자연적인 그대로 놨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존이죠, 보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거 보다. 산코지. 산코지 한번 가보게 마시. 입도조 추정으로 추정으로 해. 아이고. 조심없다. 이게 저, 넘어지면 큰일 나네. 대가리 가지고 막.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의 입도조로. 예, 예. 그런. 자, 그러면. 네. 머나먼 우리 멕시코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쿨하지 않고 역까지 와서 입도를 하면서. 또 한때는 우리 월령 마을에 강아지도 수프를 물게 해 준. 우리 선인장, 입도조 선인장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녁까지는 아니고 묵념. 1동 묵념. 네. 세안. 아, 이거. meals needs so. 네. 안녕하세요. れた 일상. 이 booty awールyeah. observance 시문자. 왜 fingers so? engine 네,uger lists стороны. austeritty. Yay. 여기로 vocabulary 기난이 나. 아, 이리 창고에 알고 알고. 안녕하십니까 청년회장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거 좀 연출된가 이장님이 지금 나왕 따는 책이라도 해볼라 이거 지금 밭이 높도 아무도 없고 이 착산 밭을 혼자 할 말이 꽈 작산 밭이 아니고 요즘엔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냥 조금씩 다 하는 거 걔는 이장님이 나오라는 거 맞지? 걔는 며칠 전에 전화 오면 안 시켰다만 이거 진짜 다 끝나서 안하나 아직 다 끝나면 마무리 햄수도 안하나 걔는 그때라도 방송국과는 다른 신용이라도 해줘 허영이는 이장님이 이장님이 말이 많으셨어 맞아 맞아 아까 근데 창고 딱 들어가나니? 지금 열매 이 안에 보관 중이고 아까 너무 냄새 맡아봐 와 향이 기가 막히다 가시도 안 털어진 게 작업할 거라 이건 작업할 거고 작업한다는 거는 가시 타는 작업? 아 이 기계로? 기계로? 아 아 여기를 다 쏟아 부어 야 이거 날렴 쪽에 가시가 가시 날렴이니까 조심해 어 이거 가시 날렴이 있어 날렴이 여기로 나오셔야 돼요 나 쉽게 나 이거 정현 회장님이 농사에 재배한 거를 이게 용도로 뭐뭐뭐뭐 나옵니까 이걸로 상품이 이게 지금 뭐 먹는 거로는 예 이제 즙 내고 아 즙 내고 즙 내고 즙 내고 이제 뭐 또 있어? 가공용으로 이제 뭐 분말도 내고 그거는 뭐였어 마씨? 분말도 내서 분말도 먹는 용 그러나 먹는 용이고 이제 뭐 색깔 낼 때 보면 막 그 백년식 보면은 막 색깔 내고 이쯤 됐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측하고 계실 텐데 이 정도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이제는? 이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뭐 도와드리고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민폐가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작업복이 또 혼합이 껴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는데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아 이래서 힘들구나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에 찔리면 진짜 아픈지 아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나의 네 지금 청년회장님이 옛날 하늘과 딱히 봤지 손바닥 성의장이니까 손바닥 게임으로 청년회장님과 곧든 거 내는 사람이 들어간 경험하기로 해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이 이장님도 안 보이시는데요 이럴 줄 알고 가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회장님 타이밍 절묘하게 갔다고 하면서, 나는 준비성이 좋아 보니까 이런 거 딱딱 시키지 않으면 시키는 사람이 탁딱 준비해서 탁 시켜볼 지기가 어떤 걸 할까? 일단은 승패는 났고, 제가 체험을 통해서 과연 어떤 고충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걸로 하고 또 오늘 억지로, 억지로 나온 것 같은 우리 청년회장님. 오늘 막 먹고는 소가수다. 네, 원래 새벽에 하는데. 아, 배뜨기 전에 했구나. 네, 날 더우니까. 덥기 전에. 햇빛 나면, 보다시피 이게 더움이 나타나. 땀이 범벅돼서 햇빛 나기 전에. 난 또 땀이 많아가지고, 우리 내일 새벽에 하는 걸로 가보시죠.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소감수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 마땅하기에 우리 청년회장님 뽑기 한 판 돌려드리겠습니다. 뽑기. 아, 잠깐만. 우리 이장님도 호나 안 내주게 해. 이때까지 형 같이. 아, 나도 하수도 안 돼. 호나생, 호나생. 네, 호나생, 호나생. 자, 저희가 준비한 과학적인 뽑기 시스템인데, 1, 2, 3, 4, 5등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왠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꼭 걸리시기 바라면서 선물 좀 알려드릴게요. 5등 선물, 전기 파리채. 여름에 꼭 필요합니다. 아, 그거 좋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목이 더 잡으실 수 있고요. 4위, 선풍기. 아이고, 우리 기가 막힙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3등, 전기냄비. 아이고, 그것도 우리 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2등, 믹서기 1등. 전기 프라이팬. 아이고, 좋은 게 맛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어떤 분이 한 번 뽑아보실까요? 네, 갑니다. 하나만 뽑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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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그러면 청년 회장님의 선택. 우와! 우와! 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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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못 빕니다. 몇 팀, 몇 팀, 몇 팀. 12위. 12위. 그러면 청년 회장님에 이어서 우리 이장님. 이거 뭐 중간에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이거, 토커너만 터더내. 네. 아, 됐죠? 아, 이거 두 개. 두 개를 뽑아버렸어요. 아, 이거. 우리 이장님의 선택. 뭔가요? 선택 2.18. 심청! 그러면 청년 회장님, 이장님이 심청 몸빼바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커플로. 자, 두 분 증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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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런데 집밥 맞히고 나시니까 그거 닮았으다. 어. 매운 맛. 음, 아이고, 이장님의 맛. 잘 도 가시가 위험하다던데잉. 너 지금. 너 멘트가 더 위험하다던데. 어, 가시가 잘도 위험하다던데. 거기서 알아놓겠수다. 잘들 갔다 오십소. 고생합서해. 이리 익어가고 또 익어가고, 또 크고, 용도하고 또 낫떠 때 또 나는 것도 있고 이제 아 여기 좋다 이거 딸때 이거 그래도 주 이상 같은 건 어서가 딸때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장 가시들 눈에 들어가는 거 그 눈에도 들어가 오늘 같이 이제 바람 부은 날 4 개민 탈 때 용 풍돌렴 땅데 그게 바람 등 줘 대본 어떤 쪽이 열면 어떤 따고 영이 용이 으 예 곡을 같은 거 깨야 돼 아 하나 많이 본 나라 야 이거 날도 권 날 막 답답하게 죽음이 다 죽어 질을 안 오이고 이 덮고 쓰이고 답하고 아이고 아이고 요 지금 지금 이거 지금 그냥 조금씩 따는 거니까 지금 위에 안 입었지 위에 원래 입어야 되고 식호로 입고 이런 거 EOfirst 게 들어갈 때 이런 가시 아nik 다 찔려와요, 팔. 아! 어! 장갑 꼈는데도 아프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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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저거. 아이고, 쏘보게. 아이고, 좋건가. 여기에 함부로 들어온, 보기 좋다는 사진 찍으래, 들어와, 보름 부는 날 잘못 들어왔당. 자, 큰일이 그렇게 일어날까? 자, 우리도 이것만 해도 가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하고 싶어도 안 되겠다, 이거. 역시 마을에 부녀 회원님들이 안 계시면 안 돼요. 부녀 회원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분을 모시고 우리 그 선인장 음식 체험. 우선은 액기스부터 드셔보시는 게 괜찮겠죠? 이게 지금 액기스. 색부터 찌네요. 진짜 액기스다 이거. 청년회장님 밭에 가신 뒤 막 가시 찔렸더니 핀셋으로 뽑아주먹도 해. 그 옆에 보면 액기스 판매형 뭐래. 이거 혼자들 안 줍디다. 똥으로 몸 버물 때 이 똥 아니고 혼자들 안 줍디다. 아이고. 아 이거 맛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건강에 좋은데 맛까지 좀 좋죠. 네 근데 맛도 괜찮습니다. 아우 셔. 아 근데. 저는 또 신맛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끝이 좋네 뒷 끝이. 음. 막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고. 약간 뒷맛은 또 달달해요. 네.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아 진짜 새콤달콤해요. 지금 앞에 보려 놓으니까 딱 누가 봐도 이건 피자라예. 네. 오늘 우리 체험할 게. 네 피자입니다. 선인장을 이렇게 올리브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썰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거를 토핑을 위에 이제 포인트로 좀 합니다. 그러면 색깔도 좀 이쁘고요. 맛도 좀 새콤달콤한 맛도 나고요. 일단 좀 의심이 나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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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요거는. 아 이거는 선인장 말린 거를 지금. 이것도 약간 신맛은 있는데. 좀 괜찮아요 이거는. 과자같이. 과자같이. 과자같은데요 과자. 맥주 안주로 딱 적혀요. 그렇죠. 아 맛있다. 이것도 씨를 제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잘게 부숴놓은 거예요. 수식간이에요. 되게 이뻐요. 그보다도 옆에서 내가 봤는데 너무 간단해. 네 그쵸. 야 그러면 이거 체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체험 신청은요. 올령리삼실로 하시면 되고요. 여유롭게 한번 하루쯤 보내기엔. 너무 좋은 체험마을. 올령리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냥 재료가 좋아. 치즈랑 새콤함이랑 호흡이 잘 맞네요. 그쵸. 자 난 처음이 좋더라고요. 뜨거워 우리.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서희. 서희. 장서희. 서희 뭐해 서희. 서희. 구둥. 구둥. 정글 모자. 드디어 순위권이 나왔습니다. 9위. 그러니까 뽑아버려가지고. 이미 뜯으니까 붙이질 못해. 그걸 다 알고. 피자 두 판이기 때문에 두 개로 문을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 정원. 14위 중에 13위. 쿨토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월영리에 새로운 패션의 바람을 불어 이렇게. 우리 문영 회원님. 정글 모자와 쿨토시를 끼고. 선인양 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쿨토시 축하드립니다. 오른쪽 팔 벌러리자. 됐습니다. 오른쪽. 올리려는 문제 없습니다. 21세기 선장 파페션. 거기야 물러가라. 우리가 92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맛집 따위 전빵이시죠. 전빵이 뭔지 알지. 전빵 슈퍼마켓 같은 거. 옛날엔 전빵에서도 주인 부르는 방법이 있어. 양 뭐 이거 아닙니까? 양 이거는 그냥 사람도 양 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백기 떼서. 바깥에서. 톡톡톡 정인의. 예. 아 3번. 예 해봐. 예. 거기에도 안되잖아. 그 다음에 문을 열어. 다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절뚜범이야. 주거지 신이. 다 들어가면 안되고. 머리만 딱 내면. 이거 모가지로 탁재 입장. 예. 조금 더 길게. 일단 그래도 안나온다. 3단계로. 이수과. 이수과. 조금 짜증난터로 해야 돼. 그때는 빨리 안. 이수과. 왜 그렇게 복잡하게 3단계까지. 복잡한 게 아니고. 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다 바쁘니까. 같은 시기에 밭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주인 있을 때 들어온단 말이야. 누가. 그리고 진짜 친하고 진짜 이 동네에서 뭐 하면. 진짜 친한 데는 가서 물건을 일단 가져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저녁 되면 집에 오면서. 아가 나 여기 뭐 하나 가정 가신데 이거 얼마 꺼와. 딱 돈을 줘도가. 이야 서로 믿고 사는. 그렇지. 아름답네요. 그렇지. 일단은 오늘은 경험 삼아. 한번 주인 불러와봐. 나오는. 1단계 3번 두드리는 거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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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도. 예. 야 야 야 이리 와봐. 뭐 랩하냐. 예. 예. 이거 아니 꽈. 아 그게. 이거 아니 꽈. 다시 다시. 아 이렇게 하면. 예. 예. 일단 담아. 뭐 이걸 담아. 담아. 이제 이제 모아지 내밀어요. 어 안으로 담아. 담아 일단. 딱 담악고. 일단 요걸 딱 짚죠. 어 그렇지. 딱 짚죠. 아. 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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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과 해. 이수과. 이수과 해봐. 이수과. 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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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한잔. 이수과. 대답하시는데.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잠깐만요. 미키라. 미키라. 어디 누인대장님이니. 이수과. 예. 여기 치필라. 아. 아. 집이구나 해. 아유. 누인대장님이 하시는 거 맞지? 아. 좋다 해. 오우. 어휴. 우리가 이 92세그 양창부 어르신을 만나러 갈 건데. 비손으로 가게 갖고 민망하나 제일 비싼 걸 한번 골라볼거다 제일 비싼 걸로 아니 걔는 경희도 비싼 거를 한번 골라볼 테니까 그거를 한번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비싼 거고 싼 거 하나씩 골라볼까 자 그러면 가장 비싼 물건 하나 가장 싼 물건 하나에서 가장 편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진 사람이 양창버르신 갈 때 사갈 과자를 계산하기로 아 알겠습니다 저 사장님 혹시 이것도 포는 것 봐 아니요 아 이거 안 포는 것 봐 아 이거 저 이것도 그냥 안 포는 거고 황토장갑이라서 비쌀 것 같고 혹시 반옥 안 포는 거야 반옥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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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네 네 자 몰랐습니다 너 뭐 걸렸는데 이거 뭐라 매직 매직 그럼 이거 하나로 해야 하잖아 이거 이거 하나로 간다고요 그게 이것도 그러면 하나로 가야죠 아니 이거는 봉대본 거 봉대본 거 세트로 세트로 세트로도 팔고 또 하나하나씩도 팔잖아요 삼촌 그죠 하나하나씩은 냉장고 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까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까서 이렇게도 파는 거 아닐 거야 이거는 네 자 됐지 자 이걸로 이 나 이거 들러 뭐가 아니냐 이게 좀 곧는데도 자 그러면 자 하자 이거 하나씩 파는데 포는 건 저도 이미 까놨지 이거는 까면 안 되지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까면 안 되잖아 이것도 이거 까면 대맛이 안 대맛이 아 낱개로 포는 거 아 됐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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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를 쓰려면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삼촌 이거 얼마 꺼 만 원 만 원 이거 아까 이거 매직은 이거 하나야 얼마 원래는 열두 개가 세트인데 하나는 포라부럽고 열한 개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낱개로 판매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 원 천 원 오케이 천 원 자 그러면 이거 저 나무젓갈 입고 하나야 얼마 그건 그냥 저 한 무슨 거에 오백 원 하나 이거 저는 이거 종이컵 하나 종이컵 그럼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거 네 서비스 0원 서비스 이거 뭐 알아봐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도 하나 그냥 드리고 오케이 아무튼 이거 나 40원 자 이건 0원 영원 그럼 너의 차이는 천 원 어 천 원 네 나는 9,960원 됐습니까 박수 나 이거 개선을 해볼까 이제 됐어 왜 그러세요 나가야 될까나 응 겨우 $12,000원을 이미지 개선하실렴 네 너무 얇박하십니까 칸도 안 됩니다 아, 카드 안 내 밋고 와 네 아이고, 나 카드 밋게 나 내 진리도 안 되겠네 카드 안 되는 거 아시고 일부러 아니냐, 나 카드 되는 거 같지 너 개선해 불러 그냥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소감수다에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거스름돈 없어. 소감수 써. 커피 드립수다. 커피 하나씩 드릴게요. 시원한 거 하나씩 드릴게요. 400원 냉경 커피 주기 좀 하면 또 마이너스 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드릴게요. 92세 양창부 어르신 댁에 왔거든요. 어르신도 찾아보고 오긴 했지만 너 요즘 막 공부 하영하더라. 하영하고 있어. 사전꽂이 들렀다니만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오늘 네 노력한 대가가,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저로에 검증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제주와 지금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검정고시, 검정고시. 제주와 검정고시. 아내 92세 어르신이 육제말을 아예 못 알아들었어. 아, 기구나에. 제주도말로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문제를 뽑아왔어. 아, 잘도 친절하셨네요. 자, 이거를 너가 들렁. 먼저 들어간 10분 동안 답안지를 작성을 해.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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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럽을 아예 못 알아들어요. 알았으다, 예. 알았으다, 예. 아이고, 큰일 났어. 까버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영 자신이 수사.. 이수.. 이수다하게.. 아시죠? 나 앞으로 가시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쏘 삼촌 양.. 창자 부자 삼촌 마심 아 삼촌 송감수다 예 저는 송대리 마심 사탕 좋아하세요 삼촌?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라면도 있고 삼촌 이거 하나 드십쏘 삼촌 저 혹시 티비에서 보신 적 있으시지? 처음 보십니까? 삼촌 내 얘기 잘 들리시지? 오개 젊었을 때 삼촌 뭐 했을 꽝? 그건 뭐 사해요? 그건 뭐 사해요? 뭘 사서 판매를 하셨다고요? 네 젊었을 때 삼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삼촌 참촌 부산에서 참고 임대혁을 하셨구나 그럼 창고를 지어가지고 뭐 했을 거야? 삼촌. 그걸로 지어가지고. 팔고? 공장을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셔. 건축업을 하셔. 아 건축업을 하셨구나 우리 삼촌이. 그러면 제가 듣기로 배를 타고 여기저기를 아주 많이 다녔다고 제가 들으신데 제일 오래 산 외국이 어디 거야 삼촌? 외국. 제주도 말고. 제일 오래 있었던 외국. 난 일본이 있었죠. 일본. 아 일본 어느 쪽에? 동경. 동경. 도쿄. 도쿄 계셨구나. 기구나에. 부부 금실이 아주 잘도 좋던 햄씬디. 슬아의 자녀는 몇 명 있구나 삼촌? 아. 일남 1요? 어린제. 네. 어림 잡아. 예. 몇 명. 자녀가 몇 명 있구나 삼촌? 9명. 9명. 9명이나 됐구나? 응. 하영 많구나 얘. 9명. 요즘에 제가 드린 사탕 어떻게 좀 입에 마시셨을까 삼촌? 응? 사탕 맛이 좀 입에 맞을. 응. 요새 좀 사탕도 맛있지만 얘. 좀 자주 즐겨 드시는 음식 뭐 있을까 삼촌? 뭐 드시고 싶은 음식 없으시고 삼촌. 삼촌. 그 TV 혹시 보시나요? 테레비전. 테레비전. 그냥 보자. 아. 어떤 프로그램 제일 좋아하시나요 삼촌? 네.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먹과 삼촌. 먹, 산디. 산디? 네.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과. 음. 없다. 생각 중이신 걸로. 네. 그 삼촌 뉴스 자주 보실 거야? 네. 네. 그. 그. 북한 김정은 하고. 그.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지에. 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어. 하시올까? 그. 만 또 놈이. 자기가 풀어져가지고. 뭐 하지는 아니오. 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 이. 남남이 만나는 건 좋지 않다. 응. 그러니까 놈이 이렇게 만나는 거 좋지 않다. 그. 그 말씀이시죠. 남남이. 그. 만나는 건. 좋지 않다. 맞아요. 남자 둘이서 만나서 뭐 하겠어요. 삼촌. 그죠. 삼촌.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취와 한마씨. 네. 고취와 수다. 야 여보. 막 뒤에서 보는데 고꼽해. 두루 세꺼 좀 알아봐봐. 아까 말할 땐. 삼촌 뭐라고 하시냐면. 너미. 너미. 일찍 다 친해져가 난. 별로. 반갑자 안테네 속에. 남자끼리 쉽게 친해질 수 없다. 아니. 갑자기. 야 너도 싸웠다. 어떤 거다. 미안하긴. 대수다게. 그 다음날 만나면 미안하다. 알았어다게. 그 다음 또 만나면. 미안하다. 이제 풀나게 하면. 예. 알았어다게 하면. 형 없죠. 형 악수라도 해야 되는데. 막 싸웠다. 그 다음날. 미안하잖아. 예. 좋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게 싫더라 말이야. 그제. 정확한 거지. 땡. 총점. 총점.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삼촌 아무튼. 우리 저 왕. 막 장난식으로 얘기해보는. 용심난 건 아니지. 땡. 재미로. 우리 삼촌 어떤 살아온 거. 좀 들어보지 않았으다. 더 건강하시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이제 가볼까. 일을 또. 삼촌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수당이. 부사장님. 부사장님. 뭐. 이거 뭐죠. 공식 옷이 나왔습니다. 예. 이야. 야 이거 갈치네 갈치. 이거 우리 그냥 준대. 예. 부사장님. 야 이거 잘 맞습니다.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네. 미션을 해서. 이기신 분은 그냥 드리고. 지신 분한테는 옷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가여가지고. 은갈치 비싸지 않습니까. 미션. 그래서. 지난 신흥일리에서도. 시청자들 호평을 받았던. 마을 명소 탐방 미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공개해주세요. 아 묵은 연못. 어쨌든 연못이네요. 묵은 연못. 새 연못이 아니고 묵은 연못. 연못입니다. 묵건 물통. 묵건 물통. 묵건 물통. 아잉. 월영리 마스코트 망치? 망치. 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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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월. 나도 방파제. 시와께. 바다 쪽이네요. 방파제 시와께. 자. 규칙은. 바르소에 보이는. 우리 마을정보에 중심지. 월령 전빵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빵 빼고. 네. 전빵을 빼고.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인증샷을 찍고. 먼저 오신 분이 옷을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자. 출발. 오케이. 네. 출발입니다. 상상입니다. 월령의 마스코트는. 망치 먹고. 멍. 아. 멍. 어디서. 돌아다녀요. 월령의 카사노바. 김물뚱이에요. 고구떡 쳐자. 돌아다녀요. 고구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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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었나요. 만약에 악취가 거기 없으면. 아마. 바람필어. 아. 변수는 망치가니까. 혜민. 아이고. 우리 동네에. 망치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새끼다 보면. 아. 이거 이름이 망치. 묵은 연못. 묵은 연못은. 쉽게 찾으려고 하면. 여기. 차도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식당이 있어요. 왼쪽에. 네. 왜 이렇게. 되게 여유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마을에 정보가 담긴 책자를 제가 보관을 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네. 월령 방파제. 월령 방파제. 월령 방파제는 월령 방파제 가면 되죠. 그렇죠. 월령 방파제. 아. 여기 있습니다. 무권물통.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권물통. 월령리 250-1번지. 무권물통. 갑니다. 자. 저번에 제가. 자. 같이 가시죠.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 물어봤습니다. 3초. 가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권물통. 어디 숙과. 여기로 가믄 식수다. 나용 화질 수가 없어. 같이 갑수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망치. 일단은. 망치를 참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무권물 가서. 식당물입니다 식당. 사장님. 혹시 거기 연못입니까 그거. 뒤에. 혹시 저기. 무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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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예. 자. 찾았습니다. 아 쉽다. 무권물. 자. 찾았습니다. 삼촌이. 목소리만 커지셨는데. 걸음을 느리지셨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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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꼬리 소리를 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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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왜 오지. 근데 잠깐만. 그러면 무권물통이 어디. 여기 그냥. 여기가 안 보여. 아 여기 뒤로요. 사장님 지금. 삼촌 저랑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인증샷 같이 찍으시죠.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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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아졌어요. 삼촌. 그러면 여기. 여긴 어디로 가면 되는. 되는 것과. 어디로 가세요? 월령 방파제 씨앗길. 아 월령 방파제는 율로 나와서. 네. 저 파랑한 수레조지 핀들로 부두가루 쭉 그걸로 가면 부두가 보여요. 여기서 우회자. 빠이빠이. 파이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삼촌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얘. 운동 잘 하면서. 예. 묵권물통연이과. 어느 곳. 예? 그러면 묵은연무순. 묵은연무순고 묵은연무순고. 네. 개고개고 오늘 망치 봅대가. 망치한다. 혹시 어디 돌아다니는 거 못 봅대가. 시그먼거. 수고하십시다. 혹시 오늘 망치 봅대가 망치. 망치. 혹시 이디옥이니까. 네. 몇 명이 어디 들어오는데. 누구? 사장님네 계과? 이장인데. 이장이네. 전 이장이네. 유비가신가? 거기 가고. 그러면 전 이장님 댁이 어디 꽉? 여기가. 여기가 방파지 심화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세인 증상. 이제 됐습니다, 빨리 가시죠. 하.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냐. 망치가. 지금 어디 사장님 예상 경로가 어디쯤이시거다 놓고 혹시 망치 사진이나 찍어놓은 거 있어봐 핸드폰을 새까만 놈이다 거기도 망치 사진 망치를 사랑하지 않은 모양이네 그 동네 카사노발에 막 소문대 온 동네를 다 휘정 그럼 동네 개들은 다 망치 닮았고 다 해? 네 검은 개들 많이 낳아 아 금리까지? 원정 카사노보구나 이거 밤 되면 사라져버리면서 밥 먹을 때만 이리 와먹고 네 아침에 화장실 밥 먹고 하루 종일 자랑 밤 되면 나가고 야 김이 가만히 여식해 망치가 뭐예요 근데? 마스코트? 카사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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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노바? 어디 계시는 사람이죠? 개요 개요? 어디 있어요 그 친구? 멀어요 여기서? 멀죠? 원정 다닐 때 되고 원정 다닐 때 되고 하하하하하하 아 옷에서도 향기가 나네 1등의 향기가 막 느껴집니다 야 망치가 변수했네 망치가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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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 요게이 1차 켜 1차 켜 1차 켜 월령리 경로당에서 펼쳐지는 요새 애들 게임 닭털 뽑기 게임 아 오늘도 월령리 어르신들하고 재밌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무식한지 알았죠 국아? 예 아이고 말라 더 뿌렴수게 이제 이제 갈 때 되나? 더 뿌렴수게 이거를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딱 반을 나눠서 이쪽은 송 대리팀 이쪽은 부사장팀 제이호 딱 트럭을 하나씩 뽑기 시작하는 걸 아예 우리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일단 어느 정도 된 이게 죽을 때가 되면 탁 뽑으면 그냥 약이 그냥 탁 그쳐져 그건 걸린 팀 사회자가 아이스크림 70개 되기 아 좋습니다 많이 되셨습니다 아니 대끼리 점심 먹은 이제 산거지 하는 애들도 있고 앞이 우리 청년 회원들도 있고 전부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둘이 먼저 대결을 하고 네네 이거 삼판 이승재로 삼판 이승재로 네 홍보를 하긴 너무 아깝게 짠올까예 삼판 이승재로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삼촌 내가 우리 하는 걸 바로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네 아이고 좋아 다시 쳐 자 털어 뽑겠습니다이 어휴 또 그만 먹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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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났어요 야이디 야 계란도 나시게 네 저는 가운데 아휴 아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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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간다 야 이거 도망가면 앞으로 계속 나는데 야 야 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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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하다 어디 간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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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삼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자 가자 아휴 이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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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촌 아휴 아휴 야 이거 큰일났죠 이게 야 어떻게 큰일났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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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이 살았어 이 이쁜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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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떤 거야 야 참 이제 족족이 없거나 한번 이제 약이 걸게 돼 새끼 어느 거 뽑아 참 좋을까 어디 앞에 뒤에 허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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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게 나 허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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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털어로 꼬나 뽑는 걸 가져오 허압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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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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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에이 어른들만은 예예예이 아휴 이래 에이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너네 먼저 해보자. 알겠습니다 저희 팀 먼저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없든 부담없이 아이스크림 70개. 처음에는 안 걸림이래. 하나 둘이세요? 하나 하나만 뽑았어. 아이고 아이고. 성공. 쌍이는 우리 팀은. 가보자. 가보자.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잘합니다. 계속 가야. 계속 가. 아 통과. 아직은 괜찮아요. 가장 위험한 게 다음 단계인게. 그렇죠. 최고. 자. 들어왔는데. 참. 오우. Punkt다. 대박. 아 봐봐. 손의 기운이 남다르십니다. 신중. 으으으 으으. 으으으으. 딱 보기에 지금 상황이 아까는, 아까는 일이 걸렸었거든, 또 그거 걸릴 건가? 그러면 앞 위로 뽑고. 그러면 아니, 그 어디로? 그걸로 아까 저 똥구멍에서 뽑아보놨나. 저거 다 걸리죠. 아니, 한 번. 한 번, 한 번.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자, 요새 아이들 게임, 닭털 뽑기 게임은 2대0으로 송 대리 완승입니다. 예! 요즘 제가 운이 참 좋네요. 나 근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원제 뽑기 지금. 그저 노인대장님, 닭털 뽑기 게임. 월령리 경로당의 퀴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 섭스. 오, 대춘이. 그저 노인대장님. 아이고, 가라게. 아버지가 처잡이나는 못 할 뻔 했으다. 고생 누교나 봐, 아게. 오, 야. 오, 야. 나도 잘 놀랐죠, 오, 야. 난 이 사람 도망을 해 봅시다. 아, 그사 날 그렇게. 저거 우시하지 않게. 난 이 사람이 싫어 오다. 아부티비 말을 걸으면 들어야지 영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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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나 놀던 놀이터 한두글 여름바다 펼쳐진 남은 질개 봄이 자루조록 오지 없어양 없어양 멀렁마을 정답고 아름다운 놀래길 없어양 없어양 큰 남내로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기 정답고 아름다운 놀래길 정답고 아름다운 놀래길 정답고 아름다운 놀래길 정답고 아름다운 놀래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